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노욱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체크메이트 문학과 독서에 대한 오리테이션입니다. 먼저 문학부터 얘기를 하죠. 여러분 수능에서 문학을 잘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EBS 교재의 공부입니다. 그건 동의할 수 있죠.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정확하게 풀고 그 다음 현대시나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작품도 나름대로 정리하는 그런 공부가 필요합니다. 그런데 그것만 해서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죠. 맞습니다. 낯선 문학 작품, 첨부 문학 작품이 수능에 출제되기도 하니까요. 그럼 이 시기에 지금 7월 달인데 조금 있으면 이 시기에 문학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 것인가. 지금 와서 개념어를 처음부터 정리하거나 아니면 장르별 독서법 읽어내는 방법을 공부한다. 이건 좀 시기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수능을 백 몇십일 남은 이 시점에서 바람직한 그래도 효율적인 문학 공부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그래 그냥 문학을 미니 모의고사 세트로 한번 만들어보자. 라고 해서 10회분 분량으로 문학 미니 모의고사를 만들었습니다. 그게 체크메이트 문학입니다. 그럼 뭘 가지고 만들었느냐. 그런데요. 문학이라는 게 문제의 퀄리티가 되게 중요하죠. 그래서 그냥 사적으로 만들면 이게 기출이 훨씬 더 낫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. 그래서 선생님도 오답률이 좀 높은 문학 기출을 가지고 이 세트를 만들었어요.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본 기출은 아마 아닐 겁니다.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근 한 5년 사이에 있는 기출은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. 물론 그 교육청 모의고사의 최근 기출은 한 두세 지문 정도 썼습니다. 그런데 주로 그 이전에 적어도 5년 이상 좀 지난 그런 기출. 여러분들이 근데 보지 않았을 법한 그런 기출들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어요. 그럼 이제 이런 걱정이 되긴 할 겁니다. 예전 구닥다리 아니야?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낯설 거고요. 그 다음에 문제의 타당성, 답의 정밀성도 정확합니다. 생각해보면 문학이 그렇게 문제 유형이 많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총 10강이고요. 한 강당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네요. 여러분들이 한 30분, 25분에서 30분 정도 타임을 맞추어서 그렇게 한 회를 풀고요.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를 법한 선지나 아니면 설명이 필요한 문학 작품 그 정도를 간단 간단하게 정리하는 식으로 스피디하게 스피디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. 7월 5일 개강일 거고요. 7월 말 쯤에는 뭐 훨씬 더 빨리 생각은 하고 있지만 7월 말에는 종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평가원심과 똑같은 구성으로 현대소설, 현대시, 고전시가, 고전소설 이렇게 모의고사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. 그럼 체크메이트 독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, 문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는 되셨을 텐데 그 선생님 메인 클래스가 일취월장이잖아요. 일취월장인데 체크메이트 문학은 일취 클래스에 있는 문학 작품 그 정도 수준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. 그러니까 충분히 실전 연습용으로 괜찮다. 그런 식으로 포지션을 생각하시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체크메이트 독서에 대한 얘기입니다. 여기 여기부터 봅시다. 선생님 독서의 커리큘럼이 수웃김이 독서뿐 아닌 문학은 있지만 기초, 그 다음 반응, 스위치온, 체크메이트, 독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반응, 스위치온과 체크메이트, 독서는 주로 거의 80% 정도 기출 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일취월장 클래스에는 기출 지문이 그렇게 많이 실려 있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기출 지문 중에서 꽤나 생각을 좀 해야 되고 설명이 좀 필요한 그런 것들을 담았다. 난이도로 따지면 이 체크메이트 독서가 1클래스에 있는 독서 지문하고 난이도 남아 유사할 수준 정도가 될 겁니다. 그러니까 꼭 봐야 되는 그런 기출,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기출 중심으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.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. 까다로운 기출 지문 중심이고요. 법, 경제 파트, 인문, 철학 파트, 과학기술 파트당 6 지문씩 해서 전체적으로 18 지문이 실려 있습니다. 그리고 아홉 강의이고 이미 이 강의는 완강해서, 완강되어서 올라가 있을 겁니다. 그렇게 참고하셔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도 나쁘지 않겠지만 이 강의가. 조금 일찍 준비하는 고2 학생들도 여름방학 때 집중적으로 독서와 문학을 공부하는 것, 이걸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. 일찌월찌한 그레스를 쭉 따라오는 것도 좋겠지만, 짧게 단기적으로 공부하기에는 이것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듭니다. 자, 선생님이 설명할 수 있는, 안내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들 맛보기 강의나 1강 좀 들어보시고, 그리고 공부 꾸준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이상입니다.